아이 시방에서 해도 이거보다 잘 나오겠다 응? 도대체 물속에 고개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제국의 찌린이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어둡고 춥던 거대한 통장군이 물러나고 반격의 시간이 돌아왔음 등 전부 구석탱이에 숨겨놨던 무기를 꺼내서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부터 손발을 슬슬 풀고 2021년 본격적인 물깨기 사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무시무시한 UDT 낚시를 해볼건데요 네 UDT 낚시 바로 우당탕 낚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래찌리박의 낚시 슬로건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공존입니다 웬만한 고기는 전부 잡아갖고 설라문에 이빨 스케일링만 해주고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그레이 노무 새끼야랑 블락드라건이 동시에 출격을 했는데요 오늘 결과가 어찌 나올지 같이 지켜보십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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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암지 아이 전쟁선포를 너무 일찍 시작했나 지금 지랭이 용사들만 너무 허무하게 전사하고 있는데요 아따 씨봉 지금 승리를 위해 V자로 낚시대를 던져놨는데요 입질도 없고 아이 지루해 죽겄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청호동 방파제는 나가리데스 같아요 오후에는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겄습니다 어 뭐 살짝살짝 건드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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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먹어 쑥꺵먹어 쑥쑥쑥쑥 쑥쑥쑥쑥쑥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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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힌 것 같아요 더 기다려볼까 더 기다릴까요 뭐라 짜지 까딱까딱 까딱 까딱까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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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 뭐야 없잖아 아 지레기만 따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호동 해변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여기도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신발에 모래 끄적거리는 걸 싫어해갖고 해변에서는 낚시를 잘 안 하는데 뭐가 기어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건져 봅시다 아이 기미기미 딩기미 기어나오기는 개뿔 제 한숨만 기어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포인트를 또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도 잣된 것 같습니다 아 망댕이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나오네 어? 아이 미친댕이들 아이 어디 두고보자 아이 시방에서 해도 이거보다 잘 나오겄다 어? 도대체 물속에 고기가 있는거야 없는거야 물속에서 뭐하는거요 어? 아이 들어가보고 싶네 건드리기라도 해봐라 이것들아 이 미친댕이들아 너무한거 아니냐 아이 돌아버리겄네 여러분 잘 보셨죠? 아직 낚시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더 할말도 없네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들은 진짜 안 웃기는 아랫 nobody 신 от Unknown supporter ost 아 아니 감사합니다.